아 쪼마루님 안녕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요 아 오늘 방송 못 켰어요 어제 어제 밤에 못 자가지고 그래서 밤에 켰죠 아 그리고 요즘에는요 낮에 엄청 더워요 여기 플로리다잖아 그래서 낮에 너무 쪄서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는 밤이나 아침에 시간을 바꿔야 되나 요즘 좀 쉬게 생각 중이야 한국보다 훨씬 덥죠 여기는 여기 몇 도냐면 낮에 막 30, 34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근데 저번에 조금 덜 더웠을 때가 32도였거든요 한국도 35도라고? 아 소나비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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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남편이 요랬으니까 설거지는 내가 해야돼 너무 싫어 설거지는 너무 하기 싫어 먹었어요 이미 먹었고 이거는 남은거 저는 배 안고팠는데 남편이 만들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밥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근데 대충 먹었어 위에만 먹었어요 치즈만 배가 별로 안고파서 이거 먹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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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는 나의 목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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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여기 몇 시냐면 내 생각에는 7시, 8시 됐어 여기 거기 아침이죠? 거기 아침 몇 시야 지금? 10시야? 그럼 여기 9시인데? 저야 내 눈 많이 그러니 시력 별로 안좋아요 저야 내 눈 많이 그러니 시력 별로 안좋아요 저야 내 눈 많이 그러니 시력 별로 안좋아요 내가 일어날 거니? 네,izienta . . . .